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다른 사람의 동영상이라도 좋아요 자신의 동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목록을 만들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해서 제가 현재 여기 로그인 되어 있어요 러브포럼 이라는 현재 입장에서는 제3자 입니다 제3자의 동영상을 등록해서 연속으로 듣기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카톤필드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스톱을 하겠어요 여기에서 연속으로 듣기 하려면은 여기 플러스 있죠 공유 옆에 공유와 저장 사이는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자기 자신의 그 동영상 재생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재생 목록을 터치해서 연속 듣기 이렇게 연속 듣기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쳤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 목록 이름을 바꿔도 되요 그리고 공개로 뭐 요 터치하면은 공개도 있고 일부 공개 됐고 비공개 됐는데 자기만 볼 것 같으면 비공개나 일부 공개 해도 되요 그러나 저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이게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에 여기 보시면은 요 3월 갑니다 짝대기 세겠죠 이렇게 가시면은 연속 듣기 라는 이런 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터치해 보면은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 이렇게 등록이 하나 되어 있죠 연속 듣기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다시 다른 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또 뭐 러브폼을 저는 검색하는데 다른 사람 걸 해도 되고 자기거 해도 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올 거냐 하면 이거 저 여기에 잠시만요 자 여기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성남 성남 모란시장 5일장 소개란 이걸 한번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프레이 자 프레이가 되는 것을 스톱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저 하단에 공유 옆에 플러스 있죠 조금 올리겠습니다 공유와 저장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또 터치합니다 그럼 3개가 지금 다시 여기에 연속 듣기 라는 걸 찾아가야 되요 연속 듣기는 체결이 만드는 것이 위에 있으니까 연속 듣기 여기 있죠 이걸 체크합니다 이렇게 연속 듣기에 지금 현재 이 곡이 성남 성남 모란시장에는 이 동영상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자 다시요 다시 해 볼게요 해제했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밑에 여기 뜹니다 지금 현재 처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닫겠습니다 지금 두 개 지금 들어왔죠 다시 또 검색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아는 사람 지인 걸 검색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고가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또 여기서는 제가 크로마키 여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에 여기에 에 에 에 에 밑으로 와서 여기 고향의 봄 이것 을 해봅시다 이걸 터치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저장했죠 저장 옆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해서 스톱 하겠어요 여기 공유와 저장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터치하면은 여기 연속 듣기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연속 듣기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이렇게 하고 엑셀 달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작대기 3개 이쪽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와서 연속도끼 이거 터치합니다 그럼 연속도끼가 현재 동영상에 3개가 여기 와 있죠 이 세 개를 연속 모두 재생을 연속으로 들으려면 연속으로 들으려면 모두 재생을 터치합니다 모두 재생을 터치하면은 차례대로 카톤필드 성남모란시장 고양야범 이런 차례대로 됩니다 이게 차례대로 시행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모두 재생 이거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카톤필드 제일 먼저 왔죠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되고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은 셔플 재생이라고 지금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셔플 재생이 됩니다 셔플 재생이란 뭐냐면은 예 이걸 터치하면은 이게 뭐 이런 막 차례대로 이렇게 카톤필드 성남모란시장 차례대로 안되고 유튜브 자기가 랜덤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셔플 랜드 셔플 재생 이거 터치해 볼게요 제일 위에 지금 카톤필드죠 이렇게 하는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거 보세요 고양이 보이면 왔죠 카톤필드 제일 위에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셔플 재생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모이로 이렇게 순수대로 순수를 안하고 자기들 이모이대로 막 플레이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폴드를 만들어서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면 연속 재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세는 이것도 연속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옆에 더보기 있죠 여기에 더보기를 터치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해 놓은 제 것을 연속으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뮤직비디오 이거 터치해 볼게요 뮤직비디오 터치하면 이건 제거입니다 이게 여기 모두 재생이 있죠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이렇게 쫙 재생이 됩니다 이게 차례대로 재생이 돼요 삭제한 것이 정리가 안 됐네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건 닫겠습니다 그리고 셔플 재생도 여기 있죠 여기 셔플 재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드 재생 눌러 볼게요 탁 누르면은 광고가 나오네요 광고 건너뛰기 할게요 광고 건너뛰기 하고 풀어야 되죠 그럼 연속으로 자기 것이 스톱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이 만든 재생 목록을 터치해서 이와 같이 모두 재생하면 차례대로 쫙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들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생 목록을 연속으로 듣든지 남의 것을 들을 때는 별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연속으로 재생 연속으로 연속으로 동영상을 차례차례 이것저것 연속으로 듣는 방법에 대한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긴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메뉴가 반드시 여기 컴퓨터를 들어와서 저는 여기 크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롬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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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冇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ter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